대학 3,4년차 코딩 실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아 모듈 중에서 이세틱입니다. 이세틱 들어오시면은 스펠링은 이세틱스 오프넷시쯤 AI입니다. 여기 들어오면 옆에 제가 나오는데 여기 이세틱 페이지예요. 지금 여기 보고 있는 화면이 프렉탈이죠. 프렉탈. 프렉탈이 뭐신지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고 있습니다. 이세틱은 미학이에요.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건축, 인테리어, 가구, 패션 등등 기계와 설비, 연장들, 시설 모든 것들을 다 미학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교육도시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코딩인데 코딩이 왜 갑자기 미학이 튀어나오느냐 하는 건데 이세틱 A, E, S, T, X자. 미, 미학. 이게 뜬금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제주 교육도시 AI 교육도시를 지금 짓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도시 건설을 위한 코딩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 제주 AI 교육도시 자체가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집도 아름답고, 옷도 아름답고, 길도 아름답고, 하던불때 젓가락 숟가락도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아름다움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죠? how can we sure that the city. 우리 짓는 거죠. will be beautiful. 어떻게 우리가 이걸 담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 방법을 코딩으로 해결하자는 겁니다. let's code it. let's code the beauty of the city. 코딩의 방법으로서 어떻게 미적 수준, 도시의 건물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소풍, 가구, 책상 이런 것들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그게 이 세팅입니다. 상당히 특이한 시도예요. 코딩으로서 어떻게 그걸 담주하느냐는 건데, 그런 시스템을 코딩하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let's code a system. which can ensure라고 해야 되겠네요. which can ensure. 그러니까 도시의 아름다움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어원을 따지면은 SY와 스템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어원이고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것을 코딩을 해보자는 겁니다.